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등차수의 활용 도형과 그래프에 좀 엮여서 나오는 형태의 구조를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 문제는 사실 개념이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래프랑 도형이 섞여서 나왔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그러니까 쉬운 구조로 나오면요. 좌표로 하나 알려줄 거예요. 길이는 도형으로만 나오면 길이는 알려주겠지만 좌표로 하나 알려줄 거고 그럼 그 좌표를 알려줬을 때는 그 좌표를 기준으로 모르는 녀석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나와 있고 어떠한 좌표에 관한 힌트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문자를 하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문자를 잡은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프 위에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래프 위에 나타내야죠. 우리 머리는 생각처럼 똑똑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래프 나왔어. 도형이랑 엮였네. 근데 좌표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문자 하나 기준 잡아주고 걔를 그래프 위에 표현을 해라.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수를 많이 공부하든요. 등차수를 많이 공부하든 아는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문제로 보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어이쿠 이거 여러분 벌써 포기하겠네요. 왜 포기해요? 절대값 있어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수능 기술 푸는데 절대값. 아주 이런 간단한 절대값으로 당황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얘는 그래프도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절대값이 포함돼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의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는 4개의 점이 있대요. 근데 그 4개의 점을 a1, a2, a3, a4라고 부르고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죠. 그때 무슨 값을 찾으래요? k값을 찾으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자 뭐 좌표가 나온 게 있어요? 좌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문자를 잡아야 될 거고 등차수열이라고 돼 있으니까 문자의 기준을 a1을 a라고 잡아놓을게요. 그럼 a2는 뭐라고 쓰면 될까? a를 기준으로 공차 d만큼 같겠거나. 자 그 다음에 a3는 a에다가 공차가 두 번 가면 될 거고 a4는 a에다가 공차가 세 번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a라는 녀석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공차라는 녀석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음수에서 시작해서 값이 점점 커지니까 아 a 첫 번째 양은 음수일 거고 공차는 양수일 라고 우리는 잡아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힌트들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보이는 힌트는 뭐가 될 거냐면 함수값이 서로 어때요?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첫 번째 힌트는 아 얘네들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다. 근데 애초에 절대값 안에가 2차 함수의 구조니까 무슨 대칭? y축 대칭을 따를 거라고요. 그 말은 a랑 a 플러스 3d를 여기에 백날 천날 대입해보세요.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건 절대값이 작용 안 한 양 사이드 부분과 절대값이 작용해서 뒤집힌 이 안쪽 부분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a와 a 플러스 d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y축 대칭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y축 대칭이 나왔어. 이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때? 같다라는 거 아니야?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그 지점은 y축이 돼야 돼. 그 말은 뭘까? 이 x좌표를 우리는 문자로 잡아놨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의 중점을 구했을 때 그 중점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원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뭘로 풀 거야? 원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두 개의 중점은 원점 0이 돼야 된다를 이용해서 풀자고요. 2분의 중점 찾는 거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2d를 때려주면 그 녀석은 0이 돼야 된다고. 양쪽에 2를 곱하고 전개를 해주시면 2a 플러스 3d는 얼마? 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얘를 이 상태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한 문자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한 문자로 나타낼게요. 그럼 3d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d는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하세요? 좋아요. 첫 번째 d는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나타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으로 넘어가 봐. 굳이 이렇게 문자를 여러 개 쓸 필요가 있을까? 쓸 필요 없겠죠. d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 대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d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를 대입을 하니까 이 a 플러스 d가 뭐가 될까? 3분의 a가 될 거라고.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여기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 누구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부분을 보는 거죠. 여기에 3분의 a를 대입한 결과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할 거야. 잘 봐. 두 번째입니다. a를 대입한 건요. 절대값이 작용된 부분이에요. 작용이 안 된 부분이에요. 작용이 안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자 같아야 돼요. 누구를 대입한 게? 3분의 a를 대입한 게. 3분의 a를 대입하면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9인데 스탑! 뒤집혔어. 절대값이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작용했던 녀석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전체에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빨리 계산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9분의 a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양 사이드에 얼마 곱할래요? 9를 곱하니까 9a제곱 마이너스 81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1. 따라서 몇 a제곱은? 10a제곱은? 160 얼마야?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 계산하시면 a제곱은 162니까 2로 약분하면 5분의 8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스탑! 요 계산 안 할 겁니다. 자 왜 계산 안 할 거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볼래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k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k? k는 무슨 값이었어? y값이었잖아. 얘가 y값 아닙니까? 얘가 k잖아요 다. 그쵸? 그러니까 굳이 또 얘를 5분의 81 힘들게 루트 씌운 다음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우리 얘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k는 5분의 81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야? 9를 빼면 된다는 거죠. a제곱에서 9를 빼면 k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때리시면 5분의 5구 45니까 81 빼기 45가 될 거고요. 결과는 얼마? 5분의 36이 되는 거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애초에 문자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좌표가 딱히 안 나와 있을 때 k 있는데요. k 모르는 거잖아. 좌표를 잡아야 되는 거고 어떠한 힌트들이 등장을 했을까? 등차수열이 등장을 했고 2차함수가 등장을 했잖아. 등차수열 기준으로 문자의 개수는 최소화 시켰고요. 2차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d를 마이너스 3분의 2a로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진행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마다 다 다릅니다. 많이 공부해보시고 아 이런 왜 이걸 갖고 왔을까? 선생님이 모든 문제들의 QR코드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혼자 처음에 풀어보고 뭐라도 써. 머리만 생각하시고 뭐라도 쓰고 틀려도 되니까 써보고 풀이보시고 어 뭐야 왜 이렇게 가지?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얼마죠? 5분의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